아까 말씀드렸던 피치패트릭 스킨 타입에서 타고난 피부색이 타입 3인 사람이 토닝을 한다고 단계를 넘어서 타입 2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유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요즘 쿨톤, 웜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서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본인의 피부톤을 쿨톤, 웜톤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여기에 어울리는 화장, 옷 등을 매치업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본인의 피부톤이 어떤 톤인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쿨톤, 웜톤 이게 좀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쿨톤은 좀 하얗고 약한 핑크빛도 띄고 또 좀 차가워 보이는 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웜톤은 좀 노랗고 골드빛에 띄고 좀 따뜻해 보이는 색을 띄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구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피치패트릭 스킨 타입이라고 해서 피부색에 따라서 6개로 나누는데 한국은 3번, 4번이 가장 많습니다. 1번, 2번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하는 쿨톤에 가깝고 3번, 4번에 가까울수록 웜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약간 지금 타기도 탔고 웜톤을 띄는 것 같은데 이게 쿨톤과 웜톤에 따라서 어울리는 색이 딱 정해져 있나요? 딱 정해져기 보다는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쿨톤에 가까운 사람들은 은색이 좀 더 잘 매치업이 되고 웜톤에 가까운 사람들은 금색이 좀 더 잘 매치업이 됩니다. 당연히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색깔적으로는 좀 차갑고 창백한 느낌이 은색 좀 노랗고 따뜻한 느낌이 금색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되게 골드 악세사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다면 옷이나 이런 머리 컬러, 헤어 컬러 같은 경우에도 쿨톤, 웜톤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호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쿨톤은 좀 선명한 색, 그리고 푸른색 계열, 핑크색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릴 수 있고요. 웜톤의 경우에는 아이보리, 베이지, 오렌지색 등 좀 쨍한 색이 아니라 연한 색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피부톤이 웜톤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쨍한 색의 옷을 입으면 얼굴이 더 짙어 보이고 또 촌스러워 보여서 피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확실히 어렸을 때는 좀 하얗고 쿨톤의 피부를 갖고 있었는데 점점 골프 방송이 워낙 야외 촬영이 많으니까 햇볕을 많이 쬐고 또 웜톤이 되면서 입는 색이 방송 때 제외하고는 좀 쨍한 색은 가급적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머리카락도 쿨톤인 경우에는 어두운 색깔이 더 잘 어울리고요. 얼굴도 더 하얗게 보일 수 있고요. 또 웜톤의 경우에는 좀 밝은 색의 머리카락도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물론 취향 차이이긴 하지만요. 네, 일단 제 취향은 사실 블랙 헤어거든요. 그런데 방금 원장님이 이렇게 컬러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니까 아, 뭔가 나 이번에 밝은 색으로 한번 염색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에 한번 헤어 컬러를 바꾸고 나타나 보겠습니다. 웜톤인 제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구독자님들 잘 봐주세요. 네, 원장님 그러면 이 쿨톤, 웜톤을 나눌 때 이 쿨톤에서 붉은 톤을 띄게 하는 것 그리고 웜톤에서 노란색, 골드색을 띄게 하는 것은 어떤 요소 때문이에요? 자, 이제 얼굴에 붉은 톤을 띄게 하는 것은 홍조, 즉 혈관이고 우리 갈색 톤, 약간 노란 톤을 띄게 하는 것은 멜라닌인데 이것보다 유독 더 누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 주변에서 누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뭔가 웜톤 정도가 아니라 뭔가 황달처럼 더 누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노란 톤을 띄게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는 흔히 황달로 알고 있는 것과 두 번째, 특정 음식 섭취로 생기는 캐로틴 혈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황달은 눈에 흰자, 공막 부위가 노래지고 피검사에서도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은 피검사로 간별을 할 수 있는 어떤 질환인 건데 건강검진에서는 피검사상 빌리루빈 수치는 정상인데 얼굴이 노란빛을 띄는 경우 또 캐로틴 혈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병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게 수치가 살짝 증가하는 경우에는 얼굴을 좀 노랗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로 이야기했듯이 황달은 항상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 캐로틴 혈증은 처음 들어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캐로틴 혈증은 베타캐로틴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혈증의 베타캐로틴 농도가 상승을 해서 피부가 누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베타캐로틴은 토마토, 당근, 호박, 시금치, 귤, 망고, 고구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러한 음식들을 과다 복용 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다이어트 때문에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특정 제철인 과일을 과다 섭취해서 얼굴 톤이 누렇게 되어서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지만 너무 과도해서 얼굴이 노랗게, 칙칙하게 보인다면 적당히 줄일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제 여동생이 귤을 많이 먹어서 너 그러다가 이제 노랗게 된다 그래서 손도 막 노랗게 되고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이었네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쿨톤, 웜톤이 피부과에 간다면 어떤 시술을 받으면 피부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쿨톤인 경우에는 얼굴에 홍조를 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쿨톤인 사람이 홍조가 더 많아서? 네. 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흰색 도화지 위에다가 빨간 물감을 떨어뜨리면 얼굴에서 더 빨갛게 느껴지죠. 우리가 TV에서 북유럽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보면 양볼, 빨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강에서 달리는 사람들 양볼, 빨간 사람들 보는 게 흔치 않죠. 네, 맞아요. 색의 대비효과 때문입니다. 흰색 톤, 즉 쿨톤인 사람들이 같은 정도의 홍조가 있더라도 좀 더 두드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피부톤이 좋아지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홍조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 같은 웜톤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시술들이 좀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웜톤의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 자체가 더 많아서 얼굴이 어두워져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태워서 태닝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얼굴이 좀 밝아 보이기를 원하는 분들이면 당연히 레이저 토닝이 얼굴 톤을 좀 밝고 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레이저 토닝은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치패트릭 스킨 타입에서 타고난 피부색이 타입 3인 사람이 토닝을 한다고 단계를 넘어서 타입 2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저 토닝은 화이트닝이 아니다. 계속 받으면 밀가루처럼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타고난 피부 타입에서 가장 밝은 톤에 가깝게 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 톤을 보면 갈색 점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붉은 톤, 갈색 톤, 노란 톤 등이 믹스가 되어서 본인의 피부 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잡아주는 치료가 들어가야지 맨날 멜라닌 색소를 깨는 색소 레이저만 받는다고 얼굴이 하얘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특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퍼스널 컬러, 쿨톤, 웜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어서 더욱 더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찾고자 퍼스널 컬러 상담소까지 방문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구독자분들이 평소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꼭 도움이 되신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이런 유익한 영상이 있다고 지인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함께 인사드릴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